안녕하세요 저는 K그룹 최유진입니다 제가 K그룹 7위 안에 들면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K1위가 되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바로 공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2위가 되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위가 되어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K2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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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최유진을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